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Part 1, 지문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Part 1, 지문읽기는 많은 분들이 아주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파트예요. 지문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Part 1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 연습해가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가 오늘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Part 1, questions 1 and 2. 11개의 문항이 있어요. 토익스피킹에는. 11개의 문항 중에 1번, 2번 이렇게 지문읽기는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당 준비시간 45초 그리고 녹음시간 45초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지문을 보이시나요? 보시고 준비시간 45초 보이시죠? Begin preparing now. 삐입. 준비 시작하세요. 삐입. 소리와 함께 이 45초의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45초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준비시간이 끝나는 거죠. 다시 45초가 돼요. 그리고 Begin reading now. 삐입. 이제 읽기 시작하세요. 삐입. 소리가 나는데요. 두 번째 삐입. 소리가 날 때 녹음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삐입 소리는 준비시간, 두 번째 삐입 소리는 녹음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art 1, 지문읽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고 연습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해야 하는 요소와 연습해야 하는 요소들을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지 요소라는 거는 알고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인지 요소 1번. 준비시간 45초를 끝까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하나마나 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요. 지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시간 동안에 지문을 한 번만 쫙 읽고 나면 시간이 꽤나 남는 분들이 거의 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 동안에 뭐 가만히 있고 이러지 마시고 준비시간은 녹음이 되지 않고 있는 준비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있으면 세 번 읽어본다든지 자꾸만 끊기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 다섯 번 연습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시간을 꽉꽉 채워서 활용해 주시는 거. 요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요소 1번이고요. 이제 2번은 녹음시간에요. 삐입 소리가 나자마자 읽기를 시작하면 녹음이 앞부분이 살짝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이 시작되면 1초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말 시작하기. 이거는 실력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begin reading now. 삐입 기다렸다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은 하는데 뭐 2초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1초나 2초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읽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 인지 요소 3번. 중간에 틀리게 읽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실 때 한번 틀리게 읽으셨다면 그 잘못 읽은 부분부터 다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감점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두 번 실수 갔다가 뭐 레벨 하나가 뚝 떨어진다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기분이 상해가지고 컨디션이 확 망가져가지고 이 실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수로 이어지는 거를 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실수했다. 그러면 마음을 빨리 다잡고 그 부분부터 다시 읽어주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 요소 4번입니다. 시험에서 주변 사람들이 빨리 읽어도 본인 속도를 유지해서 읽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헤드폰 끼고 있고 여기에서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면 이 마이크에 나의 음성을 녹음해요. 이 녹음된 음성이 ETS로 전달이 돼서 그들이 채점을 한 후에 며칠 후에 나한테 점수를 주는 건데 헤드셋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 방음이 너무너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잘 들리고 그러므로 나의 목소리도 그들에게 너무 잘 들리고 서로서로 너무 잘 들리고 되게 시끄럽고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럴 때 이제 토익스피킹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좀 크게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고 긴장되고 떨리고 이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 속도 자꾸 따라가게 되고 옆 사람한테 계속 말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나한테만 집중하고 주위에가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읽어도 내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느린 편 그러니까 듣는 사람 채점자죠.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속도가 침착하다. 이 정도의 속도가 만점 훨씬 잘 나오는 그런 리딩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거 5번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남아도 감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지문의 길이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길고 길지 않고는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맨날 맨날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학생들이 말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말이 되게 느리신 분들도 있는데 말이 느리신 분이 읽어도 45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45초를 넘는 분들을 찾아보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거나 어느 정도 느리거나 하더라도 45초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도 감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조금 더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겠죠. 45초의 시간을 맞춰서 읽기를 하려면 아주아주 약간 왜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느리지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만 45초를 채우실 수가 있을 건데 채점자가 들었을 때 이 속도는 어색한 정도로 느리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 편한 속도대로 읽으시고 시간이 약간 남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연습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습해야 되는 요소들은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보면서 들어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요소 1번 연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음은 전 단어와 다음 단어가 이렇게 합체되는 느낌 그래서 단어 한 개인 것 같은 느낌 이게 연음인데요. 연음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법칙 1번 자음 옆에 모음이 있을 때 소리가 합쳐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칙 2번 똑같은 소리가 나는 자음이 양옆에 붙어 있을 때 소리가 합체된다. 이렇게 말해도 좀 헷갈리죠. 여기 예시 보이시죠. 자음 옆에 모음 Is it? Is it? 하고 이렇게 따로 읽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읽어주는 게 가산점의 요소라는 거죠. 발음은 괜찮아요. 그러나 중간에 뚝 끊기는 느낌이 나옵니다. 자음 옆에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어주는 것 똑같은 소리가 나는 자음이 양옆에 붙어 있을 때 보니까 이런 애들을 초반에 많이 자주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연음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이런 연음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3, 4번 연습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겠죠. 보겠습니다. 밑줄 쳐놨어요. for a 하는 것보다는 for a for a 이렇게 연결해서 kind of kind of kind of such as such as such as 이렇게 연결해서 단어 한 개인 것처럼 들리게 읽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sign up sign up sign up 이렇게 한 개인 것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음 더 볼게요. 자 연음 여기에 제가 연습하시라고 몇 개의 예시를 넣어놨는데 첫 번째 줄을 보니까 space of its own 다 연음이에요. space of its own space of its own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음 다음에 모음 있으면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space of 이 부분을 봐보세요. space 라는 단어가 e로 끝나고 of 는 o로 시작되죠. 그래서 마치 모음 옆에 모음 아닌가요?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 자음인지 모음인지 구분하는 것은 알파벳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음으로 해보셔야 돼요. space 하면 s 발음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space of space of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 줄 보니까 all of all of its staff all of its staff 네 개의 단어이지만 긴 단어 한 개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all of its staff 다음 거 hear an announcement hear an announcement hear an announcement hear an announcement 마지막 줄이 너무 길지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restaurant 이렇게 뚝뚝뚝뚝뚝 끊어서 읽으시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restaurant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restaurant more information about our restaurant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잠깐 멈추게 하신다든지 여기에 있는 애들 한 열 번씩만 연습을 하셔도 연음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연습 요소 2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음이랑 단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시거든요. 장음이랑 단음이 뭔지는 알고 있으세요. 그러나 발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티나게 해줘야 되는 부분 이 이 장음이랑 단음입니다. 장음은 딱 보기만 해도 좀 단어가 길어 보여요. 그저 중간에 이 이이나 이 에이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장음인데 장음 발음을 하실 때에는 평소 때 내가 내던 발음보다 약간 불편할 정도로 두 배쯤 길게 그리고 입 모양 이렇게 찢어지는 모양 해주시고 need need 이러면 너무 짧아요. need need 이렇게 약간 불편할 정도로 길게 이게 예쁜 장음이에요. please please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는 거죠. 단음은 단음 단음은 입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입 모양은 그냥 좀 가만히 있는 듯이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짧은 소리를 낸다 이런 느낌으로 아 아 이렇게 짧은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예쁜 단음 소리가 나오거든요. 단음이랑 장음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되는 발음을 연습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연습일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sit 단음입니다. seat 이게 아니고 입 모양 가만히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짧은 소리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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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음은 약간 불편하게 단음은 입 모양 가만히 hit hit 장음은 heat heat 길게 lift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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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다 이런 뜻이고 leave 하면 떠나다 이런 뜻이죠. 두 개가 완전 반대의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만 잘못해도 의미 전달이 완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다음 거 그것 할 때 it 먹다 할 때 eat eat 이렇게 되죠. fill fill 채우다 라는 뜻이고 feel feel 느끼다 라는 의미고요. pill pill 알약 같은 거를 pill 이라고 하죠. 짧게 pill pill 해주시면 되고 과일 껍질 같은 거 벗기다 할 때 peel peel 하고 이렇게 장음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 단어들 시험에 다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로 제가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꼭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연습 요소 3번 가겠습니다. a comma b comma and c 인데 b 다음에는 comma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칙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a b end 가 나올 때가 있고 and 말고 or 가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and 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법칙은 똑같습니다. a b or c 가 나와도 똑같은 법칙. 자 무슨 법칙이냐. a 하고 b 는요. 제가 저희 시험 보는 직원들 저도 시험 자주 보고 저희들이 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올려도 보고 억양 내려도 보고 어떤 게 점수가 만점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점수가 깎이는지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매주 이거를 계속 검증을 하거든요. a 하고 b 있죠. a 하고 b는요. 억양을 올려도 내려도 유지해도 뭘 어떻게 해도 만점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올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고 a 해도 되고 a 해도 되고 a 이런 식으로 유지하셔도 되고 a랑 b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c예요. c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나 끝났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b and c 에서 내리기 c 에서 내리기 요 연습 이 관건입니다. 토익 스피킹 지문읽기에서 무조건 출연한다는 a b and 가끔 or c 요 억양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c 에서 내리기 요게 관건이고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으응 the printers computers and scanners 하고 scanners 에서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시험에서는요 scanners 하고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scanners 뒤에 문장이 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canners 하고 마침표가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런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printers computers and scanners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and scanners will be unavailable for some time 하고 뒤에 이렇게 더 나오잖아요. 이렇게 뒤에 더 문장이 연결이 될 때에는 scanners 요 부분에서 또 올려도 내려도 상관없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래서 scanners 하고 올리셔도 되고 scanners 하셔도 되는데 그 뒤에 연결하는 부분 쭉 읽어주시고 마지막 단어 sometime time 이 부분에서 내려주시는 거 요거를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실게요. the printers computers and scanners will be unavailable for some time for some time 요기에서 내려주기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음 요소로 가겠습니다. 억양하고 강세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문읽기에서 억양이랑 강세가 이상하면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만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억양이랑 강세 얘기해봅시다. 자 억양 강세 강세는 문장 속에 어디에다가 주어야 되는지 이거는 법칙이 너무 많아요. 법칙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칙이 복잡한 법칙도 많아요. 명사에는 강세 찍어야 되고 형용사 명사 나오면 형용사의 강세 명사의 강세 근데 형용사 뒤에 또 복합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만 들으셔도 좀 지겨우시죠? 복합명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형용사의 강세가 좀 죽고 복합명사의 첫 번째 단어에 강세가 들어가고 이런 딱 듣기에도 나는 벌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런 요소들이 강세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요소들 있죠? 이런 요소들을 다 외우고 다 연습하고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점 나오기 위해서 강세는 어떤 법칙을 적용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냐면 자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에서 의미상 중요한 단어에 싹 다 강세주기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의미상 중요한 단어 이렇게 싹 다 강세주기 자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실 때 아 이 단어는 의미상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네 아 헷갈리네 어떻게 하지? 이런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강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강세를 아끼지 않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단어에 강세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 뭐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즉각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토익 스피킹 시험 7만 7천원 주고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강세 넣어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니까 제가 강세 들어갈 만한 의미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강세를 넣을 때에는요. 너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offer various kinds of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We offer various kinds of classes such as group, one-on-one, and online classes 이런 식으로 아아아 이런 느낌 있죠. 이 느낌 살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핏 들었을 때 뭐랄까 약간 노래하는 느낌, 리듬 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시험에서 로봇처럼 아무 느낌, 아무 강세, 아무 억양 없이 We offer various kinds of classes such as group, one-on-one, and online classes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만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노래하듯이 음 타는 연습 꼭 해주시고요. 덩어리로 읽기 이게 마지막 요소입니다. 덩어리로 읽기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우선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는 이제 지문이 길잖아요. 그 긴 지문 안에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겠죠. 쉼표나 마침표에서는 숨을 쉬지 않으면 감점 나옵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줘야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 쉬는 거를 잘못 쉬게 되면 의미 전달이 완전 망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만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쉼표랑 마침표에서 내가 이 지문의 의미가 뭔지 하나도 몰라도 쉼표랑 마침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쉼표에서 50% 정도 마침표에서 100% 정도 확실하게 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지문 한번 보실게요. 마침표랑 쉼표 마침표에는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쉬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문을 보시면서 이런 부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 어렵지 않죠? 자 제가 한번 마침표나 느낌표 이런 부분들 표시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100%를 쉬는 거고 쉼표에서는 50% 정도 쉬어주시면 되는데 뭐 50% 100%가 정확하게 0.5초 정확하게 1초 이렇진 않겠지만 느낌상으로 이제 조금 쉬고 마침표는 느낌상으로 조금 더 길게 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침표나 쉼표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쫙 연결해서 덩어리로 읽어주는 거 이게 덩어리죠. 덩어리 영어로 chunk 라고 합니다. chunk practice 라고 덩어리 연습은 만점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습이에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improve your cooking skills? 이 문장 벌써 읽으실 때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improve your cooking skills? 이렇게 중간에 쉼표랑 마침표가 여러 개 들어간 것처럼 읽으시면 첫 문장부터 벌써 만점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읽기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한 덩어리는 덩어리로 읽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덩어리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숨을 쉬지 않고 쫙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하는 듯한 억양 강세 신경 쓰면서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improve your cooking skills? 이렇게 연결해서 아 아 아 아 이런 숨 끊김이 있으면 안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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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덩어리입니다. 이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점 받으시려면 이렇게 연결된 느낌 이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준비 시간 동안에 이런 거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숨에 다 읽을 수 절대 없는 이런 긴 문장이 들어있지는 않나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겠고 자 이 지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더니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이 덩어리들 중에 이 밑줄 보이시나요? 얘가 제일 길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숨이 좀 굉장히 긴 사람 아니라면 한숨에 이거를 다 읽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연습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숨도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정도의 길이는 뭐 충분히 한숨에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한숨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어요. 우선 배에다가 숨을 좀 가득 담아놓고 한숨에 되긴 됐는데 되게 숨차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숨에 쫙 읽어봤더니 준비 시간 동안에 준비 시간 동안에 읽어봤더니 나는 불안불안하다. 좀 있다가 녹음 시간 시작될 때 요 부분에서 약간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시면 안됩니다. 비싼 시험이니까 한 번에 성공해야죠. 그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약간 긴 문장 한숨에 읽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길이로 보이는 그런 문장을 만나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덩어리로 읽는 데 있어서 중간에 숨차잖아요. 여러분들이 쉬고 싶다고 아무데서나 숨을 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완전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데서나 숨 찬다고 막 쉬시면 안되고 숨을 쉬어도 의미 전달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전치사 앞에서 숨 쉬실 수 있고 접속사 앞에서 쉴 수 있고 관계대명사 앞에서 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의무가 아니고 옵션인 거죠. 숨 차면 쉬고 안 차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주어가 좀 길 경우 있죠. 주어가 길 경우에는 주어 끝나고 한 번 쉬시면 돼요. 동사 전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한 번 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한숨에 읽기 부담스러운 길이의 문장을 만난다면 나는 여기랑 여기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준비 시간 동안에 결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자 이 긴 문장 다시 한 번 보실게요. You will soon be able to produce your own meals that you can share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 어디에서 쉴 수 있지? 한 번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자 봤더니 뭐 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나는 여기 that 앞에 한 번 쉬고 with 앞에 한 번 쉬어야지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결정한 대로 한두 번 다시 준비 시간 동안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녹음이 시작되면 내가 준비한 대로 잘 끊어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끊어놨는데 끊은 부분 잘 쉬면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ill soon be able to produce your own meals that you can share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이렇게 읽어주면 나도 너무 편하고 그죠? 듣는 사람도 편하고 의미 전달 잘 되고 만점 나오고 되게 좋죠. 그래서 숨은 웬만하면 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숨을 쉬어도 되는데 의미상 망가지지 않는 좋은 부분에서 잘 찾아서 숨을 쉬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숨 쉬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덩어리로 쫙 연결해서 읽어주는 거.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뭘 해보실 거냐면 오늘 제가 예시로 여러 번 명시했었던 이 지문을요. 원어민 성우가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경청해서 들어보시고 나랑 비슷한지 연습해봤더니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이 성우 녹음을 여러 번 더 들어보면서 같이 연습을 몇 번 하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Are you looking for a way to improve your cooking skills? Let Judy's cooking class help you out. We offer various kinds of classes such as group, one-on-one, and online classes. With guidance from our expert chefs, you will soon be able to produce your own meals that you can share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Sign up today. 여러분들 성우 녹음 들어보셨나요? 뭐 원어민이니까 오죽 잘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과 함께 이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원어민 성우가 읽은 거를 들어도 45초가 차지 않죠. 45초는 주로 안 찬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차지 않아도 감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쫙 정리해서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얘기한 내용,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 요소들과 연습하고 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지 요소 1번, 45초의 준비 시간을 끝까지 활용해주세요. 인지 요소 2번, 삐이 소리가 난 후에 1초나 2초 뒤에 읽기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3번, 중간에 틀리게 읽었으면 빨리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틀린 부분부터 깔끔하게 다시 읽어주시면 되고요. 4번 시험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워 이렇게 빨리 읽고 막 큰 소리로 읽고 해도 나는 나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읽어주시고 5번 시간이 남아도 감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연습 요소 뭐가 있습니까? 1번 연음 연습하셔야 되고 2번 장음하고 단음음입니다. 3번 A, B, C 이거 연습해주시고 4번 강새랑 억양 노래하듯이 그리고 5번 덩어리로 읽기 쫘악 연결해서 읽는거 아 아 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로 읽기 이게 마지막 요소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소들 꼼꼼하게 잘 연습하시고 실전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영상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 화이팅! 하시고 Part 1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